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포스코가 추진 중인 O2기장 조성의 문제점들이 거론됐습니다. 주민소통과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일시 중단돼 있는 포항시와 포스코 간 상생 TF를 재가동해서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부지 확보를 위해 포항 영일만 바다 135만 제곱미터를 매립하는 O2기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조용훈 의원은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바다를 매립하려면 무엇보다 주민, 지자체와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포항시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민정 의원은 포항시와 포스코가 일곱 차례 만나 진행했던 상생 TF가 일시 중단된 이유에 대해 물었고, 포항시는 포스코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화의 통로를 좀 열어놓고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저희들이 상생 TF를 가능할 수 있도록 구속하고 지적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는 포스코 지주사본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할 예정인 시민 골기대회를 막기 위한 포스코의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래 성장 엔진이 필요한 포스코, 포항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이해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부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공법 전환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탄소중립산업 핵심 기술 개발사업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철강업계의 노력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해당 사업에 국비 6,947억 원을 투입하고, 이 중 1,204억 원을 포스코 등 철강업계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산업부에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100만 톤급 실증 생산 설비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수소환원제철은 가공된 유연탄이자 탄소 덩어리인 코크스 대신 수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꿈의 제철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저임금 일자리는 지역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문제인데요. 최근 최저임금 논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허용된다면 저임금 문제는 더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여성 노동단체가 최저임금 1만 2천 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반대한다며 지금과 같이 왜곡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은 사실상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72.1%가 최저임금의 인상액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란 평생 임금 수준과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입니다. 경북 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지역의 노동상담 사례 352건을 분석한 결과 한 달에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5.6%나 됐습니다. 200만 원 미만 근로자 가운데 61.3%가 여성 근로자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최저임금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의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담권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간제 또는 하청, 파견 노동자, 시간제 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지속되는 물가 인상과 왜곡된 노동구조 속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이 임금 인상의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양극화된 고용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대책은커녕 최저임금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16일까지 각급 학교의 놀이시설, 체육시설, 공작물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그네, 시소, 미끄럼틀, 축구 골대, 흔들 의자의 고정상태와 연결상태, 파손이나 균열 여부, 볼트와 나사 탈락 여부 등입니다. 포항시도 놀이터와 공동주택운동기구 등 생활 밀착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으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과 계곡 등의 시설물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나 불이 나면 순식간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유독가스가 번져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터널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훈련 현장을 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 안 화물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시커먼 연기는 순식간에 터널 천장을 뒤덮습니다. 4천여 미터로 대구에서 가장 긴 압산 터널에서 사중 추돌 사고를 가져간 대비훈련이 열렸습니다. 화물차에 불이 붙자 순식간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시내버스에서 내린 시민들은 바닥에 앉아 통증을 호소합니다. 연기를 빼내는 제트펜이 빠르게 돌아가는 가운데 소방당국과 경찰은 3분 만에 도착합니다. 빠른 진입을 위해 반대 방향 비상 갱도를 통해서도 진입해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하지만 멈춰선 차들이 길을 막으면 소방과 경찰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불이 났을 때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엔진을 꺼야 합니다. 또 소방대원이나 경찰이 차를 옮길 수 있도록 열쇠를 차 안에 두고 가야 합니다.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즉시 연기 반대 방향으로 유도 표시 등을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면 피난 연결 통로로 이동하면 됩니다. 터널 안에 비치해놓은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나서는 것도 대형 사고를 막는 방법입니다. 아래 위, 좌우가 막힌 터널에서 불이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터널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변혜지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은 어제 이창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2차전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포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포항은 양극재 생산 세계 1위 도시로 리사이클링부터 양극재까지 2차전지 소재의 전주기 밸류체인이 구축된 유일한 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7년까지 14조 원의 기업 투자가 확정돼 있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화단지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인 농촌에서 사라지는 건 인구만이 아닙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도 갈수록 운행 수익이 줄면서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를 대체할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아서 생활 자체가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10년 전 영양군으로 기농한 박창희 씨. 만성질환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안동의 종합병원을 찾는 박 씨는 영양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합니다. 버스 군데 가니까 매일 가다시피 가야 돼. 차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버스에 탑승한 김기진 할아버지도 안동을 거쳐 대구의 병원까지 가는데 유일한 교통수단은 하루 10차례 다니는 이 시외버스뿐입니다. 그런데 영양군의 유일한 관문인 시외버스 터미널이 최근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매표 수수료 수입으로는 운영이 더는 힘들어진 겁니다. 터미널의 지난달 순수익은 250만 원. 인건비 한 명분도 채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이웃동네 봉화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버스 회사가 노선을 점차 줄이면서 매표 수익도 덩달아 극감해 역시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2009년 당시 봉화 시외버스 터미널의 버스 시간표입니다. 영주와 상주를 거쳐 대전으로 가는 버스가 하루 3번 운영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단 한 번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노선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노선의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던 시외버스 터미널이 잇따라 영업 중단 방침을 밝히자 자치단체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봉화군과 영양군은 민간 터미널 부지를 아예 매입해 공영제로 운영할지 검토 중이지만 운영비를 포함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고민거리입니다. 코로나 전 64개이던 경북 지역 시외버스 터미널은 그 사이 6개가 줄었고 농촌 터미널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 필수 시설로 여겨지던 시외버스 터미널마저 속속 존폐기로에 놓이면서 지역 소멸의 또 다른 살풍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대형 산불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울진 8개 읍면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71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장치함과 호스릴, 앵글벨브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소방시설로 산불 우려 지역에서 주민과 소방관이 옥외 소화전 등과 연결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올해 35억 8천만 원을 확보해서 경주에 185개, 영덕에 96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도내 전체 산림 인접마을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산자원부가 공모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사업에서 포항시와 신안군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두 지자체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각각 31억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포항은 1, 신안은 3.6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추진을 위한 환경성, 사업성, 수용성 등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합니다.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돼 매년 한 곳에서 두 곳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복수노조 중 한 곳인 민주노총 포스코지회 포항지부가 금속노조 탈퇴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지부는 포스코자주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아 기업노조로 전환하게 됩니다.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의 조합비를 내왔지만 연대 활동의 지원은 없었다며 지난해 11월 조합원 69.9%의 찬성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했으나 금속노조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2023 경북 대표 관광상품 왕중왕전 공모에서 포항시와 울릉군의 연계 관광상품 등 6개 상품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최종 본선에 오른 상품은 포항의 K-드라마 촬영장 술래와 울릉의 생태 힐링 투어 코스가 결합된 동해바다 백길 따라 울렁울렁 울팡투어와 과일 따기 체험, 블루로드 트레킹 등 영덕삼촌 여행 등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